드렁큰피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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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안녕하세요. 저희는 웨이니스 수산물 안주 브랜드인 드렁큰피쉬를 운영하고 있는 웰피쉬입니다. 저희 드렁큰피쉬의 첫 번째 제품인 명택구어랑은 명택껍질을 구워서 만든 스낵입니다. 시중에 나와 있는 다양한 명택껍질들이 기름에 튀겨서 만들어져 있어서 그 부분에서 좀 부담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는 기름 한 방울 넣지 않고 구워서 제품을 만들었습니다. 좀 이제 건강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술은 놓치기 싫잖아요. 그런 분들이 주로 찾으시는 게 명택 안주인데 기존에 나와 있던 명택 안주들은 다 튀겨서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부담감을 느끼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는 그럼 기름 없이 구워서 만들어보자 하고서 이번에 명택구어랑을 만들게 되었고요. 맛은 총 오리지널, 와사비, 매콤 이렇게 세 가지 맛인데 가장 대중적인 맛으로 저희가 세 가지를 일단 개발을 했습니다. 저희 웰피쉬는 사실 국내 수산물의 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한 팀이거든요. 그래서 더욱더 국내 수산물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제품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 드렁큰피쉬 외에도 국내 수산물로만 만든 프리미엄 라인 제품들을 앞으로 만들 계획이고요. 그래서 안주 브랜드에서 좀 더 니치 마켓인 수산물 안주를 잡은 후에는 밥반찬이나 더욱 다양한 HMR류로 가서 많은 분들이 가정에서도 수산물을 편하게 즐기실 수 있도록 다양한 제품을 만들 계획입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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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